대구 은혜 남산 덕지야에서 이제는 맨날 산하다 흐하 아직도 꿈같이 깨지 못하나 필요해 내 머릿속에 서시는 이상가 싸워 지갑이 내가 가장 큰 작은 손안에 봐 그거라도 지독한 내 안의 경과에 닿고 주십시오 방금에 이런 삶을 살피하지 내가 뭐를 하나 짓던 나는 사랑을 가끔 죽게 물어보나 하지마 난 또 돌아갈 거냐고 울세 내가 가장 계신지 어느 분 같냐 내가 쉽게 고생한 것만 만났는데 끝때만 난 아직 고파 이게 없뿔다 전혀 없긴 하는 것도 이런 모습만 난 담당해서 시작하는 십 년을 닫지 마치 그저 대화하는 건가 생각에 나는 저랑도 여전히 그것도 다가 이 사회에 나에게 날 지나가 나의 아침에 저 믿음에 오는 것 생각에 나는 저랑도 여전히 그것도 다가 그저 대화는 모두 여전히 그것도 다가 이 년의 것 같냐 이 년의 것 같냐 가끔씩 내가 전혀 있는 것 같냐 가끔씩 내가 전혀 있는 것 같냐 가끔씩 내가 전혀 있는 것 같냐 문돌댄국이니 지금까지 나오다가 다시는 그때는 난 없이 또한 이러라고 맞아 지금도 벌써 오늘 돈은 빠르게 썼는데 그 벌써 주워진 자아 나온 애조차도 이정도 같이 깜찍했지 뭐 하는 애 어쨌든 평행은 없어 버티게 무채라고 언제만은 존재하지 않음 지금 못두 우리나라의 문제는 도능에 불합성 그냥 못많이 좋아서 신생하게 나는 애 내게 부지런 수 싫어 들어갈 것 같냐 어쩌게 그냥 가봐야지 마 어쩌게 꼭 싣고 잡아야지 너 어쩌게 바르고 가봐야지 더 부딪힐 것 같냐 더 숨겨볼까 이마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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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